이번 시간에 커밋 히스토리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밋 히스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커밋이 뭔가요? 커밋은 여러분이 작업한 소스코드의 변경점들을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커밋이죠. 커밋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커밋들의 역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밋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로그라고 하죠. 여기 저장소에 커밋된 이력을 조회한다고 적혀있죠. 용법은 이렇게 있는데요. 앞쪽에 옵션을 적고 뒤에는 리뷰를 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적는 거죠.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커밋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조회하기 위해서는 좀 풍부한 예제가 필요해서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헬로월드 시리즈로는 너무 로그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해놓은 GitHub의 URL을 읽습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이 URL로 방문을 해보시면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저장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소는 현재 이 트위터라는 회사 있죠. 트위터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 툴킷이죠. 이 툴킷을 오픈을 했는데 부트 스트라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itHub의 URL을 카피해서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미리 부트 스트랩이라는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고 로그라고 한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디렉토리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작업했던 디렉토리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로고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git bash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맥이나 다른 운영체에서는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git clone하고 방금 카피해온 URL 있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 있죠. 정확하게는 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 URL입니다. 이게 이제 이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가리키는 고유한 URL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HTTPS git hub.com.twitter 그리고 부트 스트랩.git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에러가 났어요. 에러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t가 세 번 들어왔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클로닝 인터 부트 스트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원격지에 있는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격지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그대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이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원격 저장소라는 것이 아니라 로그를 확인하는 거니까 로그를 확인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예자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다 동기화를 했고요. 제 컴퓨터로 다 저장소를 복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복제된 저장소의 디렉토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트 스트랩이라는 걸로 들어왔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git log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 git log라고 하면 엔터를 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commit하고 여기 이상한 문자가 있죠. 그리고 뭐지? 누가 이것을 commit했는지 그리고 commit한 날짜 그리고 commit했을 때의 이 사람이 작성한 작업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최신순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q를 누르면 현재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을 볼게요. git log-p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git log-p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비슷하게 commit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누가 commit을 했는지 언제 commit을 했는지가 나오고 이 밑에 보시면 이 두 번째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색과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 붉은색은 뭐냐면 현재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commit한 내용과 이 사람이 commit하기 직전의 내용 사이에 차이점들만 추출해서 이렇게 색깔을 도드라지게 표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소스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수정한 내용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부분을 offset이라고 하는 걸로 치환시켜서 이 사람은 commit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j를 누르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머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q를 눌러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t log-2라고 되어있죠. minus 2라고 되어있는 건 뭐냐면 git log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git log-2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commit된 두 개의 로그만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로그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표시가 안되는데 클리어하고 git log-2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commit 커밋이 두 개가 나타났죠. 두 개만 가져온 겁니다. 다시 클리어하고 git log-3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commit을 가져온 거죠. 정확한에는 작업 이력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git log-p와 minus 2를 조합하면 각각의 작업 이력별로 변경된 소스 코드상의 변화들과 변화들을 가져오는데 두 개의 로그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보면 단축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뭐냐면 여러분이 로그를 가져올 때 로그의 정보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탐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로그를 효율적으로 탐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git log라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저렇게 커밋된 이력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 화면 자체를 확 넘어서버렸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서 h키를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 기능이 나옵니다. less라고 하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의 이 프로그램에 도움말이 나오고요. 이 도움말을 보셔서 탐색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여기서 e는 스크롤을 전진하는 거고 y는 스크롤을 후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헬프로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로그로 복귀를 하려면 q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헬프가 끝나고 다시 로그로 들어가고요. 다시 h를 누르면 헬프로 들어오고 q를 누르면 헬프가 끝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e는 스크롤 전진이고 y는 스크롤 후진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e를 눌러볼게요. 어떤가요? 스크롤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y를 누르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e와 y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f는 페이지를 전진하는데 볼게요. f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페이지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b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페이지 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큰 단위로 스크롤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슬래시, 물음표 밑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고요. 만약에 트위터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를 검색하고 싶다. 작업 이력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T W I T T E R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로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검색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자 여기 다시 들어가서 소문자 N을 하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트위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검색 결과부터 그 다음 검색 결과 그 다음 검색 결과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요. 점프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부분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뒤에 있는 검색 결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경우에는 시프트하고 N을 누르면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N은 다음 검색 결과로 가는 거고 시프트하고 N을 누르면서 대문자를 하게 되면 그 전 검색 결과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이 트위트 그 기술을 이용해서 로그 작업 이력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작업 이력을 검색해야지만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리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 이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